빙의 좀 할게요 제가 어제 이제 금요일 수업 끝나고 딱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학생이 와가지고 저 인광학생인데요 뭔데? 딸이딸이 고민이 있대 고민 뭔데? 제가 상담을 받고 싶다 응? 너 알았어? 제가 사석에서 이렇게 학생들이 와서 딱 상담을 받으려고 할 때 굉장히 차갑게 돼요 왜냐하면 상담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의 심리가 비슷하거든 응? 딱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지금부터 해도 잘할 수 있을까요? 어? 그럼 할 수 있어? 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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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들이 상당히 다 짤데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걔한테 물어봤지 고민이 뭐냐? 성적이 안 오른다 선생님이 갯대잡을 하라고 해서 갯대잡을 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선생님이 혼대잡을 하라고 해서 혼대잡을 했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냐? 이해가 안 되면 너가 지금 어떤 공부를 해서라도 이해가 안 되면 기출을 왜 보고 EBS를 왜 보냐 걔가 그러더라고 선생님 제가 갯대잡이 이해가 안 돼서 갯대잡 전용 과외를 하려고 하는데 그 과외를 계속 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 거냐? 과외를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고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되고 그런 건데 걔가 말하기를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들었는데 3월까지 개념을 다 끝내놔야 한다면서요? 그런 말이 어딨냐 3월까지 개념을 못 끝낼 것 같으면 4월까지 끝내면 되고 4월까지 못 끝낼 것 같으면 5월까지 끝내면 되고 5월까지 못 끝낼 것 같으면 6월에 끝내면 되고 너 문과야? 응 그러면 7월까지 끝내면 되고 7월까지 못 끝낼 것 같으면 8월에 끝내면 되고 8월까지 못 끝낼 것 같으면 너 그저 공부를 하기 싫은 거다 그럼 대학을 안 가면 되고 시간이 흘러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잘 안 맞으면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되는 거고 결혼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면 되는 거고 그런 거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틀에 맞추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까지 중학교 수학을 다 끝내놔야 된다면서요 선생님 특목고를 관리하면 초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수학을 다 끝내놔야 된다면서요 그건 여러분들 5등급 인간들이 만든 잣대예요 1등급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제가 공교육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똑같이 가르치잖아 1월달에는 개념을 끝내야 되고 2월달부터는 보충학습해야 되고 3월달부터는 EBS 해야되고 그리고 10등반 5등반 이런 거 나눈 건데 그것도 다 다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투스하고 싸운 게 뭐냐면 3월달 선생님 3월달 공부법에 관해서 강의를 찍어 그런 게 어딨냐고 다 다른 건데 3월달까지 개념을 끝내놓고 그다음부터 문제풀이한다 이런 여러분들은 그냥 5등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신발 선생님이 암산법 좀 알려줄게 이거 써먹어야 돼 친구한테 가서 써먹어 알겠지? 아 선생님 그럼 20대야 이거 안 말했나? 선생님 20대 수업할게 아 선생님 그 말했나? 선생님 후배가 김태희야 선생님도 20대 김태희도 20대 이거 꼭 친구한테 써먹어 알겠지? 12하고 1하고 더하면 얼마야? 13이야 이 정도는 해야지 2하고 1하고 곱하면 얼마야? 2 132 13하고 2하고 더하면 얼마야? 15 3하고 2하고 곱하면 6이야 이해돼? 이 정도는 써먹어야 돼? 알겠지? 14하고 3하고 더하면 얼마야? 17이야 4하고 3하고 곱하면 12 그래서 182 천재지? 미안해 선생님 몇 살이라고? 10대야 꼭 기억해야 돼? 선생님 때는 완전 핑크라고 S.E.S 이 두 개 걸그룹이 뭐? 옛날 사람이라고? 그럼 옛날 사람이지 너희들 때 완전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되게 유명하나? 지금 남자 아이돌 엑소 BTS 뭐? 엔시티? 엔시티? 엔시티가 뭐야?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엔시티가 뭐야? 뭐야. 대단한 사람들이지. 이걸 뭐라 그러죠? 자문자답이라고 그러죠. NCT가 뭐야. 대단한 사람들이지. 우리가 문학에서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에서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은 긴장감, 이해 돼?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극적 긴장감을 유발한다든지, 서사적 긴장감을 유발한다든지, 인물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든지, 그 사이에서 긴장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긴장이 있잖아. 이해 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영화가 공포장래야. 이해 돼? 그런데 이렇게 문이 있잖아. 보통 이 문이 귀신이 막 여기서 튀어나올 때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문을 귀신이 뒤에 찾으면 그때 귀신이 나올 때도 있지. 이해 돼? 그런데 문학에서 긴장감이라는 것은 이런 긴장도 있지만 그 다른 긴장도 있다라는 거야. 납득돼? 이해 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설명할 텐데. 반갑습니다. 오르비클래스 국외형 강사 심찬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왜 비문학을 못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쪽을 잠깐 보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읽어 나갈 때 평가원이 측정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문장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이 사고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갖다가 측정하고 싶은 것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죠? 제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보시죠. 여러분들은 그저 정보를 처리하는데 급급하다 이겁니다. 왜 그런 거야?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뚫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통화정책 위시 거시 훅 미니까 훅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수능시험장 가시면 여러분들 아는 것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선배들이 당혹스러웠던 문제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밖에 모르시면 그하고 그냥 답 고르세요. 34번 가겠습니다. however, however, the heritage is 빈칸. 자, 여러분들. 지금 빈칸에 선지 보시고 대입하려고 하시죠? 여러분들 선지 대입하려고 하시면요. 대입에 실패합니다. 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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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